노기 3번 매트 77번 결승 김준영 선수 김준영 선수 시상대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선수 시상대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김준영 선수 시승 김준영 선수 시상 경영 선수 시상 위치 마스터라고 했잖아요. 마스터라고 했잖아요. 마스터라고 했잖아요. 맛있게 잘했잖아요. 너무 잘하고.. 너무 잘하고 나아가도 조금만 보이겠다고. 잘 못하고. 아.. 암방? 비밀하고.. 끝났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